벤자리가 오다가 좀 활성도가 떨어져가지고 벤자리 떨이네 이거 3마리 2만원 벤자리 벤자리 사이즈 벤자리 치고는 사이즈 괜찮아요 팔짝팔짝 살아있는거에요 고를 필요도 없어 2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골라서 그냥 만원 한 번 골라서 만원 요거 요 감성금 요건 그냥 양식이에요 요거는 양식이고 저거는 지금 저것도 양식인거 자연산일건데 벤자리가 벤자리 자연산 벤자리 떨이 타네 요거 지금 벤자리 영남하기에서 오다 죽었는데 이게 자연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자연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감성돔 좀 스크라치 끓은거 회가 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가져봤어요 지금 일단 나중에 또 결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은급인데 하나는 저 뒤에거는 감성돔이고 사위밥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좀 해외 한번 떠보는건데 테스트하려고 떠보는거고 요건 지금 손님분이 떠요 저도 지금 요거는 대기하는거는 제거고 같은급이에요 지금 같은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좋은거 같아요 벤자리 자연산이라고 하네요 지금 오다가 죽어가지고 횟감으로 오다가 산소공급을 잘못했는지 하여간 활성도가 떨어지는거고 긴급으로 갖다가 파는거 가져온겁니다 선업급으로 가져온건데 일단 괜찮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요 긴급으로다가 한번 내보내 드리는데요 스포트식으로 지금 요거는 벤자리회입니다 벤자리가 지금 이렇게 썰고 계시는데 굉장히 괜한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요거는 영남아교에서 팔고 있는 3마리 2만원짜리 가져온거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거는 제거 가져온거에요 지금 보려고 요거 뒤에거는 감성돔이고 앞에 두 마리가 지금 벤자리인데 지금 요거 같은급이에요 같은 데서 산거에요 지금 살이 굉장히 좋다고 라고 맛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보시는 분들 지금 스포트로 내보내 드리는 거니까 영남아교에 가셔가지고 요거 한번 사 드셔보세요 한번 지금 제가 테스트 타마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집 장사가 아니고 사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내보내 드리는 겁니다 어우 굉장히 뭐 아까 살아있는 걸 가져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은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걸 가져온 건데 오 기름이 잘 잘 흐르네요 요거는 지금 뼈 요거 보세요 기름이 잘 잘 흘러요 지금 가시 부분 떼어낸 건데 요거 가서 한번 가져가세요 벤자리에요 벤자리 살 영남아교에 지금 3마리 2만원 파는 겁니다 지금 요거 여기는 2층 2-57 대운상해입니다 대운상해입니다 회뛰는 거에요 지금 요런거는 키로에 지금 3천원짜리 오르시 가격이에요 회뛰는거는 4천원이고 일단 그렇게 보여 드리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벤자리 지금 써는 거에요 썰고 요거 한 점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요거 영남에서 3마리 2만원짜리 판거에요 괜찮을 거 같은데 한번 맛보겠습니다 와 기름이 굉장히 고소하네요 기름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뭐 활 상태인데 이게 선으로 다 봤는데 가져올 때 살았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네요 완전 살아있던 활어 맛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요거 조금만 어우 좋네요 이게 한마리분인데 좋아요 맛있어요 벤자리 3마리 2만원 판 영남학에서 좀 전에 제가 스포츠 내보내 드리고 보건도 요거 지금 여기는 대운 인데요 2-57 요거는 벤자리에요 벤자리 그 다음에 지금 저거는 감성돔인데 영상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3마리 2만원 팔은 거 맛있으니까 아직 팔거에요 아직 팔거에요 지금 이러니까 D-06 영남학여가지고 한번 사보세요 맛있습니다 선어로 보이는데 핵강 거의 활어 수준입니다 지금 맛있어요 그럼 요거 간단히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세요 3마리 2만원 지금 요거 내가 한마리 지금 가져간거에요 지금 맛보이는거 엄청 맛있는거 벤자리 지금 이런거 없어요 지금 요런거 지금 여기서 한마리 내가 지금 가져가는거에요 여기 요거 가져갔다가 지금 떠서 지금 회 떠가지고 보여드렸던거에요 요거 지금 요런 상태로다가 예 정말 맛있어요 요거 요거 모르시겠으면 맛한번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맛보세요 이거 야 영준아 이리와 맛이나봐 맛한번 보세요 이건 벤자리에요 한참 그 와사비 찍어 그냥 발라가지고 먹어보세요 아니요 아니 그게 와사비 찍어 먹어보세요 이거 몰라서 안가지고 하는거에요 지금 이게 뭐에요 벤자리 자연산 오다가 오다가 활성도 떨어져서 지금 여기 갔다가 예 그런거에요 이거를 지금 이래 좋은거 이 가격이 못사요 세 마리 2만원 파는건데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아니 이거 그거는 요거를 요렇게 해갖고 하여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 가격 찍어봐야지 이건 원래 살아있는거에요 살아있는거 찍으라며 원래 찍으라며 아 머리 저기 목다라는거에요 머리 찍으라는 얘기 같아 이거 가져와서 한잔 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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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고요 세 마리 2만원 내가 지금 방송 내보냈던거에요 라이브 지금 이거 일단 이렇게 수술해줘 일단 이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거 수술해주시냐고 목술이 아니고 아니 이거는 저기서 해야죠 돈 주고 해야지 2층에 가서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세 마리 2만원인데 이거 2만원이 남아나 이거 손보는 손보는 데는 내가 파는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좋을거 같으니까 해드린거지 먹으면 한게 아니고 맛있는겁니다 3일간 예 잠만저고 두곳 나갔어 아 그래요 지금 요거 한 마리 가져가요 내가 지금 한 마리 담으거에요 요거 요거 담아서 가져가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맛있죠 지금 이거 벤자리 회 내가 한 마리 떠온 건데 되게 맛있습니다 지금 2만원 짜고 치는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지금 오셔가지고 맛보고 그러시는 건데 짜고 치는거 괜찮아요 이거 갖다가 맛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요거 나도 한 마리 더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담아가지고 3마리 2만원 고생하시네 알맞아요 지금 요 파는 거 이거 활어 가져왔다가 산소가 안 돼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죽은 건데 요거 지금 뜬 게 좀 전에 맛본 거 요거는 마리에 만원짜리 감성돔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내가 맛보셨어요 와 이쁜다 지금 와서 요거 가져가세요 지금 요 요 회 이겁니다 지금 요거에요 요거 지금 여기서 맛보셔도 돼요 요 사장님 솔직히 맛괜이 않죠 네 맛있어 맛 국분된거 요 굉장히 기름 숙성량이 아니고 기름이 올라와 가지고 이게 자연산인데 요거는 방어같이 기름지고 고정해 예 그런거 봐 나 지금 예 지금 요기 와서 없으니까 지금 지금이 7시 35분인데 지금 와서 가져가세요 나도 한마리 먹어보고 한마리 더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지금 들고 가잖아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성돔은 어디 있어? 다 먹었어? 감성돔은 다 먹었어? 그냥 맛이 괜찮아서 다 먹었어요 그거는 나도 먹어봐야 되나 괜찮아 그거는 내가 맛 일부러 안 가져왔지 이거는 괜찮아요 감성돔도 괜찮습니다 요거 8호 수준이에요 마봉군 사장님꺼예요 마봉군 사장님꺼예요 마봉군 사장님께 요 앞에는 3만원, 3만천원 나갔어요. 3만 2천원, 3만 2천원, 여기 사장님이 다 가지고 하네. 태형에서 다 땡기거든요. 가격이 가면서 올라가네. 저게 3만원이야? 절지는 아니지만, 절지도 있는데 2만 7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그러면 저거 안 사게 나. 안 사게 나 저쪽에 가서. 갈수록 올라가네. 지금 이거 봐요, 여기서. 아까 시작할 때 보다가 돈 3천, 5천원 올라가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2만 5천원짜리 완절집하러 계지에서. 이게 더 나지. 2만 5천원을 저 잡았네. 내가 가끔 갈게요. 어, 저거 정도면 괜찮아요. 네, 네, 일단. 저기 같이 가요. 어, 안돼.